윤주한. 너 괜찮아? 어디 다친 데 없어? 봐봐. 괜찮아? 괜찮아요. 너, 너 인마. 아, 아저씨. 아빠 여기 있었네요. 너는 또 왜 여기 있어?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말고. 그 집에, 집 애들 가서 이야기하자. 오늘 무슨 날인가? 그래, 그래. 빨리 정리하고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그러니까 아까 이래, 이래. 이래 아빠라 불렀고. 이래, 이래 또 아빠라 불렀어. 이래. 이래는 남이고. 그럼 이래. 이건 뭐지? 저기 지금 오신 분은. 혹시 그, 피해자분하고 저기 혹시. 가족 관계는 그 아니시죠? 가족 관계는 아닙니다. 네. 가족 그런 거 아니고요. 그냥 옛날 동거인입니다. 10년 얼굴 안 보고 살았으면. 남 아니에요? 네. 저희만 보고... 블랙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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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